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네 저희 아르테미스가 드디어 정규 1집 달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정규 1집 달매를 기념해서 저희가 중국 우리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바로 스타리버와 함께 진행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와 영상통화 이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리버 웨이모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르테미스의 첫번째 정규앨범 달 너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징투투감자오 시시